안녕하세요. 장신영입니다. 더 네이버 매거진 11월호에서 뉴스킨과 함께 인사드려요. 피부 관리의 기본은 역시 습관인 것 같아요. 뉴스킨의 에이지랄 부스트로 틈틈이 관리하고 있어요. 하루 한 번 단 2분만의 피부 상태를 부스트업할 수 있는 방법. 스킨케어 단계에서 단 2분만 사용해주면 피부가 몰라보게 밝아져요. 일상 속 피부 부스터, 뉴스킨 에이지락 부스트와 함께 피부 속 조명을 밝혀보세요. 앞으로도 뉴스킨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장신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